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경제부 이영진 기자입니다. 5월 27일 경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운영사인 북원 FNC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북원 FNC를 사기, 지식재산권,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소비자기문법 위반 방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원 FNC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 반대 등을 이유로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만약 위반시 1회당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산기 등으로 소음 측정기가 70dB를 초과해 소음을 일으킨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고자 2019년 5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 분쟁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금일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을 10여 년 하는 동안 직장인들은 평균 5회 정도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일 조사를 진행한 2010년 10년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 2.9회에 비해 약 1회 늘어난 수준입니다. 27일 자코리아는 직장인 1322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이직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연차별 이직 횟수는 2010년 동일 조사에 비해 연차별로 약 1회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도 올해 2.6회로 집계되어 2010년 2회보다 0.6회 늘었습니다. 이직을 결심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봉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라는 직장인이 47%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사에 대한 불만 불화, 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다는 직장인이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리아가 와규버거를 50% 할인된 3,900원에 판매하는 깜짝 이벤트를 오늘부터 5일간 진행합니다. 롯데리아에 따르면 오늘부터 31일까지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와규버거를 할인된 금액에 판매합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업계 대표 프리미엄 버거인 와규버거를 그동안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분들이 부담없이 프리미엄 버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시사포커스 경제부 이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